안녕하세요 K-POP 스튜디오입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그룹 방탄소년단이 위촉패를 받을 당시 연출된 장면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에는 BTS 멤버 7명 전원과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위촉패 수여자들은 멤버들에게 위촉패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수여자들이 갑자기 잡은 포즈 때문에 BTS 멤버들이 곤란해하는 듯한 모습이 생중계되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먼저 한 총리는 RM과 진 슈가에게 위촉패를 수여했습니다. 그는 악수한 손을 위로 들어올리며 기념촬영을 했습니다. 이때 한 총리 중심에서 팔을 올리다 보니 멤버들은 방향이 맞지 않아 올린 팔에 얼굴이 가려지는 등의 구도가 됐습니다. RM은 카메라를 향해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 옆으로 얼굴을 쓱 내밀기도 했습니다. 이어 제이홉과 지민에게 위촉패를 수여한 최 회장은 악수하던 손을 들어 올리지 않고 머리 위로 하트를 만드는 포즈를 취했습니다. 뷰와 정국에게 위촉패를 전달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손가락 하트로 대신했습니다. 위촉패 수여에 이어 행사장에 참석한 주요 네빈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방탄소년단 멤버들에게 배지를 달아주는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장면은 여기에서 연출됐습니다. 전체 기념 촬영까지 끝난 뒤 참석자들이 무대 아래로 내려가려는데 뷰에게 배지를 달아준 장성민 대통령실 정책조정기획관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뷰에게 귓속말을 하고는 이내 손을 잡더니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뷰는 엄거주춤한 자세로 발까지 동동 구르며 당황한 듯 보였고 장기획관은 정면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장면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스란히 생중계됐습니다. 이를 본 일부 네티즌들은 섬세한 아티스트를 자기 정치 도구로 생각한다. 적어도 상대에게 양해는 구하고 손을 잡아끌던지 사진 남기려 팔 비트는 모습 보니 한숨 나온다. 어깨에 수술한 멤버도 있는데 너무 무례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날 홍보대사가 된 BTS는 오는 10월 부산에서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고 이를 전세계에 생중계해 세계인의 관심을 끌 예정입니다. 이홉의 솔로 앨범 잭 인더박스에 주요 해외 매체들의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영국 음악 매거진에는 제이홉은 활기찬 모습을 벗겨내고 내면의 다른 모습들 음악 성향을 드러내고자 했다. 잭 인더박스는 성공과 인간성, 열정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힙합 장르를 통해 제이홉의 불안과 고민을 공유했다라고 들었습니다. 특히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곳곳에 진심어린 긍정의 메시지를 통해 밝은 면들이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잭 인더박스가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앨범의 흐름은 트랙 순서대로 듣는 것이 가장 매끄럽게 느껴지는 구성이다. 방화는 이 앨범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곡이다. 제이홉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고 멈출 수 없는 존재로 돌아왔다라고 호평하며 앨범 평가에 5점 만점을 줬습니다. 미국 음악 매거진 롤링스톤은 총 10곡으로 구성된 제이홉의 솔로 앨범 잭 인더박스는 그의 예술적인 강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힙합에 대한 애정에 경의를 표하는 앨범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간결하지만 강력한 앨범으로 제이홉의 음악적 호기심과 마이크 앞에서의 능수능란함을 통해 그의 내면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은 잭 인더박스가 제이홉이 2018년 발표한 믹스테이프 호프 월드보다 더 진지한 앨범으로 제이홉을 자극하는 압박과 걱정, 야망 등을 솔직하게 담았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이홉은 잭 인더박스를 통해 진지한 래퍼로서 자신의 근간으로 돌아오고 자신들을 추동하는 두려움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온 방탄소년단의 근간으로도 돌아온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잭 인더박스는 클래식 힙합의 영향을 받은 실험적이고 당당한 초기 방탄소년단의 음악처럼 느껴진다. 자기 정체성으로의 회귀가 이번 앨범의 포인트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개별과 이해는 항상 방탄소년단이 다른 케이팝 아티스트와 차별화되는 핵심이었는데 제이홉은 자신의 성장에 대한 열정, 자기 비평의 의지를 잃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면서 만약에 잭 인더박스가 다음 목적지에 대한 암시라면 다음 챕터는 크리에이티브적인 자유와 성숙일 것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국 음악 매체 컨시퀀스 오브 사운드는 제이홉은 솔로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면을 보여줬고 그 어느 때보다 빛났다. 잭 인더박스는 제이홉이 많은 노력을 들인 작업물로 느껴지며 특히 앨범의 구조와 구성에 신경 쓴 것이 명백히 보인다. 앨범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방화는 진정한 화력을 보여주는 곡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